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84페이지 제4장 동명사 제런드 기본법 설명할 차례죠. 동명사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배워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형을 붙여 만드는 것으로 형태상으로는 현재 분사와 똑같죠. 그렇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고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동사와 명사의 역할을 겸한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즉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현재 분사이고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동명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동명사는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문장 내에서 주어, 보, 목적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부정사와는 달리 전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동명사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럼 제일 먼저 A, 동명사의 명사적 성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선생님이 이런 걸 듣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티브 선생님이 이런 걸 듣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 스모킹의 동그라미, 커즈의 밑줄, 여기 커즈는 타동사로 뭐뭐의 원인이 되다, 뭐뭐를 일으키다. 즉, bring about, give right to, lead to 이런 말하고 바꿀 수 있죠. 여기서 스모킹은 목적의 시갈렛을 취하니까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스모킹 시갈렛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명사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스모킹은 동명사가 되는 거죠. 여기 스모킹은 부정사를 이용해 to smoke로 바꿀 수 있죠. 즉, two smoke cigarettes can cause heart disease 이렇게도 같은 짓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Number 2 It is throwing your money away It is throwing your money away Throwing과 away 동그라미 Throw away 혹은 throw out 하면 버리다, 내던지다 이름이니까 그것은 너의 돈을 버리는 것이다. 즉, 쓸 때문에 낭비를 하는 것이다. 즉, it is getting rid of your money 또는 it is wasting your money 이런 뜻이죠. Throwing은 역시 your money라는 목적을 가지는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동사의 이즈에 보호가 되는 명사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hrowing은 역시 동명사죠. 이때도 역시 Throwing을 부정사 to throw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it is to throw your money aw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3번 Number 3 I've enjoyed talking to you I've enjoyed talking to you 당신과 이야기한 것이 즐거웠습니다. Talking의 동그라미 이 경우도 Talking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부사구 to you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역할과 타 동사 enjoy the 목적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니까 동명사죠. 이때 Talking은 부정사 to talk로 바꿀 수도 없죠. 일장 동사의 종류에서 공부했듯이 enjoy는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다음 4번 Number 4 Thank you for answering so promptly Thank you for answering so promptly 그렇게 빨리 답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Answering의 동그라미 여기서 Answering은 부사 promptly 수식을 받는 동사의 역할과 전사 4의 목적이 되는 명사적 역할을 겸하고 있으니까 Answering은 역시 동명사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Thank you for to answer so promptly 이런 식으로 부정사를 바꿔 쓸 수 없죠. 전사의 목적으로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혹은 명사지로 오지 투 부정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5번 Number 5 Tickets for a sleeping car are double the price Tickets for a sleeping car are double the price Slipping의 동그라미 여기서 Slipping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살펴보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Slipping이 현재 분사라면 잠자고 있는 차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잠자고 있는 차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 Slipping은 당연히 동명사죠. 즉 Slipping car는 A car for sleeping 즉 침대차 혹은 침대칸이라는 뜻이죠. 침대칸의 티켓은 가격이 두 배이다 이런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Slipping의 동명사로 쓰이는 예와 현재 분사로 쓰이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Slipping car 여기 Slipping은 방금 배워듯이 A car for sleeping 침대차 동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나 밑에 있는 Slipping baby는 잠자기 위한 아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 Slipping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로서 잠자고 있는 아기 즉 A baby who is sleeping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B 동명사의 완료형과 수동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명사는 시제나 능동수동형이 구별이 없죠. 그러나 동명사는 명사적 역할 뿐만 아니라 동사적 역할도 겸하고 있으니까 시간의 전후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완료형이 사용되고 또 태의 구비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수동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B Number 1 A I am sure of his being a man of ability B I am sure of his having been a man of ability in his youth Number 2 A I don't like being asked to make a speech B I never heard of such a thing having been done 먼저 1번에 A I am sure of his being a man of ability I am sure of his being a man of ability being의 동그라미 of ability의 밑줄 of ability는 전지서 of 플러스 수상명에서 ability의 형성 구화되니까 a man of ability는 unable man 이렇듯이죠. 나는 그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본문으로 바꿔보면 I am sure that he is a man of ability I am sure that he is a man of ability 이렇게 됩니다. M과 is의 동그라미 M과 is에서 보듯이 단순형 동명사 being의 시에는 본동사 M과 같은 현지시서로 시가 일치하죠. 이처럼 단순형 동명사는 본동사와 같은 때 또는 그 이후의 때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I am sure of his passing the examination 나는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한다. passing의 동그라미 본문으로 바꿔보면 I am sure that he will pass the examination will pass의 동그라미 여기서는 단순형 동명사 passing은 미리 시제에 will pass의 의미를 갖게 되죠. 단피 I am sure of his having been a man of ability in his youth I am sure of his having been a man of ability in his youth 나는 그가 젊었을 때는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확신한다. having been의 동그라미 여기는 having pp 이런 형태로 동명사의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으로 바꾸면 I am sure that he was a man of ability in his youth I am sure that he was a man of ability in his youth 이렇게 되죠. M과 words의 동그라미 M과 words에서 보듯이 동명사의 완료형 즉 완료형 동명사는 완료 부정서와 마찬가지로 시제가 본동서보다 하나 앞섭니다. 따라서 having been on 본문에서는 words가 되죠. 다음 2번의 a I don't like being asked to make a speech I don't like being asked to make a speech 나는 연설해달라고 부탁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being asked의 동그라미 being asked는 수동퇴로 부탁받는 것 수동퇴의 동명사는 being 플러스 과거 완료형을 쓰면 되죠. 여기서 being은 타동사 like의 목적이 되는 동명사죠.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예문을 살펴보면 We are afraid of being misunderstood We are afraid of being misunderstood 우리는 오해받는 것이 두렵다. being misunderstood의 동그라미 역시 being misunderstood는 being 플러스 과거 완료 misunderstood 이런 형태의 수동형이죠. 여기 being은 전투서 of의 목적이 되는 동명사 being이 되겠죠. 다음 B I never heard of such a thing having been done I never heard of such a thing having been done 나는 그와 같은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즉 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heard의 밑줄 having been done의 동그라미 having은 전투서 of의 목적이니까 동명사이고 having been done은 동명사의 완료 수동태인데 본동사의 시세가 heard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하나 앞선 과거 완료 시가 되죠. 따라서 복문으로 바꿔보면 I never heard that such a thing had been done I never heard that such a thing had been done 이렇게 되겠죠. heard의 밑줄 had been done의 동그라미 본동사는 heard의 과거 시세 종숙절의 동사는 had been done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 시가 되는데 주의하죠. 다음은 C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가보죠. 동명사는 부정사나 분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성질을 지닌 준동사에 속하니까 당연히 그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의미상의 주어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일본 1. Asking questions is not a shame. asking questions is not a shame 질문을 하는 것은 수식이 아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인데 asking의 동그라미 질문을 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여기 동명사 asking 의미상의 조는 일반인이죠 의미상의 조가 일반인일 때는 여기처럼 생애 가능식 원칙입니다 shame의 밑줄 여기 shame은 수치 창피스러운 일 불명의스러운 일 즉 disannate 뜻을 쓰인 거죠 다음 2번 I object to marrying her object to it 밑줄 object to 하게 되면 to가 전체로 oppose 또는 be opposed to 또는 disapprove of 즉 몸을 반대하다 또는 dislike 싫어하다 이랬으니까 나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싫다 이런 의미죠 매링의 동그라미 여기서 그녀와 결혼하는 주체는 나로 문장의 주어 I와 일치하니까 동명사 marrying의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했죠 이처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때도 그 의미상의 주어는 생략합니다 다음 3번 나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는 나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싫다 이런 의미죠 his, him, marrying의 각 동그라미 이 문장에서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그니까 문장의 주어 I와는 다르죠 따라서 동명사 marrying의 의미상의 주어 his나 힘을 생략하지 못하고 나타내줘야 합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가 되는 경우는 소유격이나 혹은 목적격 어느 쪽으로서도 상관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유격 his 혹은 목적격 him 어느 쪽도 동명사 marry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4번 I object to my son marrying her 나는 내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는 내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싫다 이런 의미죠 my son과 marrying의 각 동그라미 여기서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내 아들이니까 marry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my son이죠 역시 문장의 주어와 다르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준 거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처럼 명사인 경우는 대개 소유격보다는 목적격을 쓰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소유격 my son보다는 목적격 my son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다음은 D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교를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교를 가르치게 해주세요 Number 2. A. She remembers seeing him before. B. Please remember to give my best regards to your wife. Number 3. A. I finished correcting my composition. B. They hope to visit us next year. 1번. Number 1. Prices continue rising. Prices continue to rise. Prices continue rising.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Continue와 rising의 각 동그램이 동명사 rising이 타동사 continue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 다음 Prices continue to rise.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두 분야 다 똑같은 의미죠. continue와 to rise의 각 동그램이. 이 경우는 부종사 to rise가 타동사 continue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죠. 이처럼 continue는 목적으로 동명사와 to 부종사 모두를 취할 수 있는 동사죠. 답 2번의 A. Number 2. A. She remembers seeing him before. She remembers seeing him before. Remembers와 seeing의 각 동그램이. Remember 같은 동사는 목적으로 동명사로 썼을 때와 to 부종사로 썼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죠. 여기처럼 remember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오면은 뭐뭐한 것을 잊지 않다. 뭐뭐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식으로 remember 이하가 과거의 일을 나타내죠. 따라서 그녀는 그를 전에 본 기억이 난다. 동문으로 고쳐보면 She remembers that she saw him before.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 B. B. Please remember to give my best regards to your wife. Please remember to give my best regards to your wife. Give my best regards to의 밑줄. Give one's best regards to. 또는 best을 생각해. Give one's regards to someone. 또는 give someone's best regards 하게 되면 regards가 good wishes. 즉, 안부라는 뜻이 돼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부디 당신 아내에게 내 안부를 전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즉, 당신 아내에게 잊지 말고 내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Remember와 to give의 각 동그라미. 이 문장처럼 remember의 목적으로 to 부정서를 쓸 때는 remember의 하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명령문에서 remember가 to 부정서를 목적으로 취했을 경우에는 잊지 말고 뭐뭐해라. 이런 의미고 평소문에서 to 부정서를 목적으로 취할 경우는 뭐뭐하는 것을 잊지 않다. 이런 의미로 기억해두면 편리하죠. 이 문장은 명령문이니까 당신 부인에게 잊지 말고 내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말에도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I remember to see him. 이런 문장이 있다면 그건 평소문이니까 나는 그를 만날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어쨌든 remember는 뒤에 목적으로 동명서를 썼을 때와 to 부정서를 썼을 때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동사죠. 이런 동사로는 remember 말고도 대표적인 것이 stop이라는 동사로 했죠. stop이 사용된 다음 두 예문을 보시죠. I stopped smoking. I stopped to smoke. I stopped smoking. stopped와 smoking의 각 동그라미. stop이 동명서를 목적으로 가지면 뭐뭐하는 것을 그만두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뒀다. 즉 담배를 끊었다. 이런 3형식의 문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 I stopped to smoke. stopped와 to smoke의 각 동그라미. stop 다음에 to 부정서가 오게 되면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췄었다. 이런 의미로 1형식 구문이 되죠. 즉 stop 다음에 동명서 부정서 둘 다 올 수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서로 달라지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1장 동사의 종이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어떤 동사들은 목적으로서 동명서만을 취할 수 있고 또 어떤 동사들은 투 부정서만을 취할 수 있죠. 다음 3번에서 그 예들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3번의 A 나는 내 장문 수정하는 것을 끝마쳤다. finished와 correcting의 각 동그라미. finished 같은 동사는 목적으로 투 부정서는 쓰지 못하는 동사입니다. 반드시 동명서를 써야 하는 동사죠. 따라서 이 문장을 I finished to correct my composition 이렇게 하면 틀리죠. 이렇게 목적으로 투 부정서가 아닌 동명서를 취해야 하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mind enjoy give up avoid 피하다 finish escape 면하다 admit 인정하다 consider deny permit postpone 연기하다 practice 연습하다 실천하다 이런 동사들이 부정서 대신 동명서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죠. 다음 B B They hope to visit us next year They hope to visit us next year 그들은 내년에 우리를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다. hope와 to visit의 각 동그라미 여기 hope 같은 동사는 반대로 동명서가 아닌 투 부정서를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They hope to visit us next year 이렇게 하면 틀게 되죠. 이렇게 동명서 대신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예를 들어 보면 wish hope care 좋아하다 like 같은 뜻이죠. choose expect refuse 거절하다 decide mean plan 이런 동사들은 부정서를 목적으로 취해야지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들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2번 동명서의 관영정정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E Number 1 There is no accounting for his prolonged absence. Number 2 It is no use your arguing with him. Number 3 I could not help pitying him. Number 4 This is the tree of my own planting. Number 5 On seeing the cop the thief took to his heels. Number 6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hips can't rival aircraft for speed. Number 7 Our flower bed needs weeding. 1번 Number 1 There is no accounting for his prolonged absence. There is no accounting for his prolonged absence. There is no accounting의 동그라미 There is no dame의 ing 즉 동명서를 쓰게 되면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혹은 We cannot press 동사원형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ccounting for 와 prolonged 각각 밑줄 Account for account f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Explain 또는 Give an explanation of 뭐뭐를 설명하다 그 다음 prolonged 하면 오래 계속된 장기간에 이렇으니까 그의 장기결석 혹은 장기결과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시겠죠 It is impossible 투부정사를 써서 바꿔보면 It is impossible to account for his prolonged absence. We cannot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바꿔보면 We cannot account for his prolonged absence. 이러시게 되겠죠 다음 2번 It is no use you are arguing with him It is no use 와 arguing의 동그라미 It is no use 혹은 there is no use 다음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 이런 의미로 It is of no use 투부정사 또는 It is useless 투부정사 이런 뜻이 되죠 이때 use 대신에 good을 쓸 수도 있죠 It is no use you are arguing with him 또는 It is no good you are arguing with him 네가 그와 논쟁하는 것은 소용없다 즉 너는 그와 논쟁해봐야 소용없다 There is no use 혹은 good you are arguing with him It is of no use for you to argue with him It is useless for you to argue with him 이런 뜻입니다 다음 3번 number 3 I could not help pitying him I could not help pitying him could not help pitying 이 동그라미 cannot help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cannot but 그래서 동사원인과 같은 말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pitying의 밑줄 pity는 주의 사람이와 즉 pity summon 이런 형식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다 누구를 동정하다 이런 말이니까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but 사용의 문장을 바꿔보면 I could not but pitying 이런 식이 되죠 cannot but 하면 원형을 쓴다고 했으니까 pitying이 원형 pity가 되어야죠 다음 4번 number 4 This is the tree of my own planting This is the tree of my own planting Of my own planting 동그라미 Of one's own 동영상에는 누구 자신이 직접 머무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심은 나무이다 다른 말로 하면 This is the tree planted by myself 이런 말이죠 이렇게 Of one's own 동영상에는 그 동사의 과거 분사형 플러스 by oneself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planting의 밑줄 plant 하면 put more in the ground 머물 땅에 심다 또는 sow seed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죠 다음 5번 number 5 On seeing the cop the thief took to his heels On seeing the cop the thief took to his heels On seeing의 동그라미 On 트라스 동영상은 when 혹은 as soon as 같은 말이죠 여기는 문명상 as soon as 즉 뭐 뭐 하자마자 그런 의미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On seeing the cop 경찰을 보자마자 the thief took to his heels 그 도둑은 불이 났게 달아났다 took to his heels 동그라미 take to one's heels 이렇게 하게 되면 take flight 또는 dart off dart away 줄행당을 치다 불이 났게 달아났다 즉 run away in a hurry 이런 의미의 수거입니다 as soon as 바꿔보게 되면 as soon as he saw the cop the thief took to his heels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다음 6번 Number 6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hips can't rival aircraft for spe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hips can't rival aircraft for spe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동그라미 It goes without saying 대제라면 대띠아의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It is needless to say 대절 이런 의미죠 배가 속도에서 비행기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는 배가 속도에서 비행기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It is needless to say that ships can't rival aircraft for speed 또는 needless to say가 단독으로 독립부정사 형태로 쓰기도 하니까 Needless to say ships can't rival aircraft for speed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라이벌의 밑줄 라이벌은 동사를 쓰이면 타 동사로 뭐뭐와 경쟁하다 compete with 뭐뭐 또는 뭐뭐의 적수가 되다 즉 be a match for 뭐뭐 이런 뜻이죠 다음 7번 number 7 our flowerbed needs weeding our flowerbed needs weeding needs weeding의 동그라미 need 플러스 동명사 하면 need to be 플러스 과거분사 같은 말로 our flowerbed needs to be weeded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우리의 화단은 잡초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 화단에 잡초를 뽑아야겠다 즉 we need to remove weed from our flowerbed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동명사가 포함된 중요한 관용변들을 몇 개 더 살펴보죠 첫 번째 feel like 그 다음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feel inclined to 보장사 이런 의미로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지죠 예를 들어 I felt like talking to somebody then I felt like talking to somebody then 나는 그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은 기분이었다 I felt inclined to talk to somebody then I felt inclined to talk to somebody then 이렇지죠 다음 make a point of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즉 반드시 뭐뭐하다 make it a rule 투표용사 이런 의미가 되죠 예를 들어 I make a point of being punctual 나는 시간 엄수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즉 나는 반드시 시간 엄수를 한다 I make it a rule to be punctual I make the rule to be punctual 이렇지죠 다음 be worth 플러스 동명사는 it is worthwhile 투표정사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를 들어 the film is definitely worth seeing the film is definitely worth seeing 그 영화는 분명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It is definitely worthwhile to see the movie We were on the point of leaving when the phone rang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전화가 울렸을 때 막 나가라던 참이었다 또는 우리가 막 나가라던 참에 그 전화가 울렸다 즉 We were about to leave when the phone rang We were about to leave when the phone rang 이렇지죠 이때 주의할 점은 be on the verge of a be on the brink of an I and 형태 즉 동명사 형태 말고도 명사가 올 수 있죠 예를 들어 She was on the verge of tears She was on the brink of tears She was on the verge of tears 또는 She was on the brink of tears 이렇게 하면 그녀는 눈물 흘리기 직전이었다 또 The two nations were on the verge of war The two nations were on the brink of war The two nations were on the brink of war 또는 The two nations were on the brink of war 이렇게 하면은 그 두 나라는 전쟁 직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Come near to 동명사 혹은 투를 베고 그냥 Come near 동명사 하게 되면은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다 Nearly escape 동명사 또는 Come within an inch of 동명사 가까스로 뭐뭐를 면하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The old woman came near to being run over The old woman came near to being run over 또는 투를 생각해 The old woman came near to being run over The old woman came near being run over 이렇게 하면은 그 높아는 하마터면 차에 칠 뻔했다 또 The old woman nearly escaped being run over The old woman nearly escaped being run over 또는 The old woman came within an inch of being run over The old woman came within an inch of being run over 이렇게 되시죠 다음 Be far from 동명사는 Be never 같은 의미로 전혀 뭐뭐하지 않다 전혀 뭐뭐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 She is far from being happy She is far from being happy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She is never happy She is never happy She is not happy at all She is not happy at all 이렇듯이요 이 경우는 from 다음에 being을 생활할 수 있죠 또 far from 동명사 혹은 so far from 동명사를 문두에 내보내게 되면은 뭐뭐하기는 커녕 이런 뜻도 되죠 예를 들어 So far from reading the letter he did not open it So far from reading the letter 또는 so를 생각해 Far from reading the letter he did not open it Far from reading the letter he did not open it 이렇게 하면은 그는 그 편지를 읽히는커녕 뜯어보지도 않았다 이렇듯이 되죠 또 What do you say to 동명사 이런 뜻이 되면은 뭐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뭐합시다 How 혹은 What about 동명사 또는 Let's plus 동사원형 이런 의미를 가지면 관용기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 What do you say to going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What do you say to going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이렇게 하면은 다음 일요일에 강에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어때 즉 How about going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What about going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How 혹은 What about going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또는 Let's go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Let's go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또는 부가음으로 뒤에 shall we 붙여 Let's go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shall we Let's go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shall we 또는 Shall we go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Shall we go fishing in the river next Sunday 이런 뜻이 되죠 다음 마지막 With a view to 동명사 또는 With the view 오프라 동명사 이런 뜻이 되면은 뭐 뭐 할 목적으로 즉 For the purpose of 이런 의미의 관용 표현이죠 예를 들어 We renovated the house with a view to selling it We renovated the house with a view to selling it 또는 We renovated the house with the view of selling it We renovated the house with a view of selling it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팔 목적으로 그 집을 수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동명사가 포함된 관용 표현들은 모두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반드시 암기해둬야 되겠습니다 2번 동명사의 관용용법을 끝으로 이번 시간에 감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이지만 특히 동명사가 포함된 관용적 표현들은 철저한 복습을 통해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장문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